음 아 바로 가보겠습니다 딱히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가지구 아 펜 물려가 없나? 에잇 있네 바꿔 오케이 갑니다 자 터넬을 써 때리고 있는거야? 지진거같은데? 어 좋았습니다 아 이거 뭔가 멋있다 아 아 이거는 실수 실수했습니다 아니 밀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마이 미스테이크 아 설마 뭐 깨진 않겠지요? 요새 너무 여유로워보이는군 어후 어 천천히 해야겠다 너무 너무 쉽다고 생각하니깐 아 안되겠고 너무 쉽다고만 생각하고 있어 엄청나게 부족하니 다행히 너무 많이 없었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 5 오 오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생각보다 마다가 빡빡빡하네 에너지도 조금씩 채워줘야돼 아 설마 못 깨는거 아니야? 허허헣 설마? 아 이게 이동기가 그래서 그러다 문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왜 뭐야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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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. 이거 하고 있어가지고. 아 왜 죽었어요? 이유가 뭐야? 마지막. 아 왜 죽은게 아니라 튕긴거 아닙니까? 아 튕겼습니다. 아 진짜 고맙습니다. 감사합. 이건 제 의도가 아닙니다. 튕겨버렸습니다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